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입니다 토요일이고 미국에서 금리 0.75bp 올리고 주식시장을 오르고 오른다기보다도 이제 너무 벌어진게 제자리 찾아가는거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렇지만 추세전환해서 올리긴 아직 힘들고 코인시장도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미국에서 물가가 2% 올려야 된다 1%는 되어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8% 9% 가니까 이제 또 금리 올린다 막 그러는데 이런 현상은 코인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통화냐 디플레이션 통화냐 여기 뭐 나오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이제 이렇게 자꾸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이건 인플레이션 통화다 올라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아니다 우리는 디플레이션 통화다 그러면서 이제 반간기로 해서 계속 줄여가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 우리는 2100만이지만 뭐 언젠가는 이제 더 이상 채굴 못하는 그런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비트코인 하락 보고 계시니까 이 디플레이션 통화라는 것에 대한 맹점을 보셨겠죠 소위 지금 디플레이션 통화로 되어 있는게 이제 BNB 바이낸스죠 XRP 리플 그 다음에 이더리움 많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악시아 코인은 아주 뭐 초창기부터 슈퍼 디플레이션 리커런시를 지향을 해갖고 아주 굉장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죠 자 그래서 파이코인은 그런데 이제 파이코인은 인플레이션 통화 그러니까 달러나 뭐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통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뭐 오늘 공지 보셨죠 오늘 뭐 파이코인 쳐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뭐 이거를 파이 아트 페스티벌 쇼케이스 뭐 사진 나오고 파이투데이 뭐 아트 쉐어 그래서 쉐어 눌러 보니까 뭐 쉐어 쉐어를 눌러서 이제 어디로 보내 보내서 저한테 보내 보니까 이렇게 뜨더라구요 이렇게 뜨고 이제 이거를 해 보니까 뭐 다시 이게 나오고 여기 들어오면 다운로드해서 이제 파이네트워크 가입해서 그 방패인원수 넣었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이랬었는데 오늘 딱 해보니까 뭐야 그래갖고 부스트 마이닝 레이트 이래 갖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감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8월 21일에 또 떨어진다 이 제골율이 또 떨어진다 어이 지금 이게 뭐 노드도 지금 빵인데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팍팍팍팍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떨어진다 만슬리 조정을 또 한다 이거 3월 1일날 공지했다 뉴 마이닝 메커니즘은 파이오니어에게 그 이제 개별적인 그러니까 투망식으로 투망식으로 보상을 투망식으로 보상을 하다가 선별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제 나간다라는 거죠 다이버스 컨트리뷰션 잉크리둥 파이를 락업한 사람들 앱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 노드 작용 이래서 이제 노드 이런거 조정한다고 지금 노드를 빵으로 만들었나 보네요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리퍼럴 이 리드모를 좀 읽어 달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아무튼 8월 1일부터 또 준다 또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줄인다 이거 영 파이 아이가 뭐 경상북 사람들 그런 사투리 쓰죠 개나 졸아이고 파이 아이가 아이고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늦게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파이코인을 보게 되면 가령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 동전이었는데 2021년 8월에 EIP 59라는 메카닉을 해갖고 토큰을 소각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소각을 시키는 거죠 네트워크 활동이 많을 때 이렇게 소각을 일으키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뭐 XRP도 이런 걸 갖고 있다고 그래요 볼까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제 아 이거 여기를 먼저 보셔야 되겠다 일부 크립토 통화의 공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며 이는 수요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한 개별 동전의 가격이 상승할 것임을 의미한다 바이낸스 코인이 디플레이션 통화의 한 예다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는 매 분기마다 바이낸스를 태우고 소각하고 공급량을 줄인다는 소리죠 1억 바이낸스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줄인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를 제가 한번 보니까 바이낸스를 한번 보니까 정말 소각 효과가 커요 디플레이션 통화가 여기가 언제냐면요 정확히 이제 6월 13일이 이제 동지였는데 그때부터 정확히 반등해서 굉장히 많이 반등했어요 많이 올라갔을 때 650불까지 갔는데 지금 거의 300불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거래 강도는 올라가는데 시계추는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범위 안에 들어온 건 적극적으로 다 받아 먹는다는 소리죠 날로도 보니까 어떻죠 6월 13일부터 정확히 아주 폭발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개인도 매수 했지만 분기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물량을 줄이게 되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파이코인에서 이렇게 줄이는 거는 먼저 하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유리한 겁니다 먼저 하셨던 분들한테는 유리한 거고 지금 새로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에서 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이낸스 같은 걸 보면은 줄을 놓고 보면은 뭐 350불 언저리까지 반등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4단계에서 1단계로 들어가는 큰 가격 변동 없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겠죠 자 바이낸스는 이렇다고 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소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더리움은 어떻게 그 방법을 바뀌어서 이더리움이 그렇게 소각을 많이 해서 정말로 이더리움도 똑같죠 여기 6월 13일이 있는 주부터 해가지고 정확히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간 거죠 공급량 줄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거진 뭐 1000에서 1700이니까 한 70% 정도 올랐죠 2500 언저리까지 가려면 갈 수 있죠 수급 조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급 조절을 아주 잘한 여기도 똑같죠 6월 13일부터 이렇게 참 수급 조절을 잘한 이런 디플레이션을 통화 회사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플이 그렇다고 했는데 리플이 그런가 한번 볼까요 리플이 리플도 이제 여기서부터 거래가 틀었죠 다 똑같이 6월 13일이네 여기서 틀어서 지금 원체 가격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소각하지는 물량 자체가 원체 많으니까 여기는 싸고 어 그래서 이제 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지금 빛이 파이코인의 체감기는 반감기는 이 비트코인의 그 반감기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 적극적 비트코인은 소각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소각하고 이런 게 없는 거고 있어봐야 약간 있는 거고 6월 6일 6월 13일 이 주와 해가지고 여기는 그렇게 바이낸스처럼 이더리움처럼 소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시장에 여러 가지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중국하고의 문제 북한하고의 문제 뭐 이런 것이 뭐 조사 중이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는데 아무튼 그 미국의 스위프트 체제 하에서 불편했던 자금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어 어느 부분이 있었고 또 한국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갖고 좀 외국보다 이런 아비트리지한 가격이 좀 높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고 어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이콘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반감기 줄이는 것은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게 지금은 인플레이션 통화로 가지만 수급 조절을 하는 아 그런 반감기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바이낸스 통화처럼 적극 악시아 같은 적극적인 디플레이션 통화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같은 인플레이션 통화 인플레이션 통화는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땐 올라가고 내려올 땐 내려와야지 이게 뭐 계속 안 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고 이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노드가 빵이었던 것에 대한 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참 이걸 보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한번 골프 갔다가 이렇게 비트코인 이거를 누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하나를 저 그때 코인 관심이 없을 텐데 근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참 유치하고 헛돈이나 팔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한 허파의 바람들은 정상적인이지 않은 그렇게 봤는데 그로부터 1년이 안 돼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아무튼 2년이 그렇게 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 버추얼 커런시나 이 크리프터 커런시 암호화폐와 가상화폐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죠 옛날에 부동산이 뭔지 몰라서 돈이 못 벌었던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게 뭔가 뭔지를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좀 앞으로 이거를 좀 몇 개 사다가 친구들이나 이렇게 선물로 좀 뭐 주고 야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어 그래서 잘 갖고 있으면 좋은 거고 왜 그러냐면 그게 2년이 돼서 공부하면 좋고 보니까 예전에 이런 거 UMF 같은 데서도 비트코인 리더리움 같은 이런 거를 사서 나를 줬었었구나 어떻게 해서 2년이 들어왔건 한번 2년이 들어오면 공부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으로 해서 기회를 놓쳤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주직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바닥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있고 언젠가는 다시 이게 4차 산업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파이콘 특히 파이콘처럼 지금 회원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는 언젠가는 그 역량이 사회에 드러날 텐데 지금 뭐 파이콘 하라고 그러면 스캠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사서 선물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주말에 해봅니다 아무튼 파이콘 채굴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파이 반간기 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이다 가격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치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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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